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 가니라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함께 목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 성교학교를 통하여 2, 3, 7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사 말씀한 힘이요 그들의 답임을 믿고 세상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짓을 하시는 통영하신 목상들에게 성력출마가 오랫동안을 더해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교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생활하여 주님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기학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 곳에서 젊 tal 강성드렸지만 최고의 상체 정신형 성교학교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토지하는 atching도 존재하게 확실한 그런 개미들 알 수 있도록 섬용으로 응사해 주시였도소서 서로 전 세계가 실세 상 absorbs 1절과 하나님 손과의 하나님히 번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최고의 축복을 주옵소서.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현장성대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 3, 7 모든 현장에 계신 성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군대를 논하여 주옵소서. 흑압의 세력을 길박시켜 주옵소서. 세계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인간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원래 인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교주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인간에 대한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전 세계의 영혼들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발견하는 날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1장 28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능의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다세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세릴 수 있는 무기로 주셨습니다.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잠재 가능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문화의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언약 속에 계시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트리니티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같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event이 일어난 이 축복을 즐기지 못하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드놨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장 1절로 6절을 말씀합니다.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봅니다. 오늘 원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죄는 사탄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하와에게 은약을 놓치겠습니다. 하와의 은약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와의 은약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와는 은약을 각인 불이 체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약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따라온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것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때문에 몸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때문에 몸을 모든 인간은 인간은 영적 문제 몸을 미치고 부릉도 전서 10장 20절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 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비교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생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생깁니다. 트리니티가 없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우상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상의 문제는 우리에게 다른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신적 정신적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오늘 짐을 하신 분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항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피지컬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피지컬 문제입니다. 사대행전 8장 48절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진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700의 문제의 이유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정신적 문제는 60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곤 16장 19절로 31절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미래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부대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출애국기 20장 4절으로 말합니다. 이 파생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이 온몸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다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이언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러소피로,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은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은약을 붙잡히게 축복합니다. 바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약을 붙잡히게 합니다. 복음의 은약을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약만이 원제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배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원제를 끝냈습니다. 지옥 배경을 끝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끝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승시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승시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승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승시된 것입니다. 원제는 조상의 죄를 동반합니다. 자범죄를 가져옵니다. 자범죄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제를 강조합니다. 원제가 모든 죄에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원제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원제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같이 영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my lord thank you my lord 메시아의 언약을 영접합니다. I accept messiyonic covenant I accept messiyonic covenant 이만누엘의 언약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름고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고음 반장입니다.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입니다. 그리는 정상자입니다. 그리스도의 Cont Driver입니다. 그리는 정상자입니다. 그리는 정상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왕의 왕팬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정35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방해해서 그리스도 함께 완전한 안약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근세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 근세를 창세 1장 27절의 근세입니다. 창세 1장 28절의 근세입니다. 영접 스밋, 디렁 스밋, 모나 스밋의 근세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몸부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불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귀신과 흑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천사가 파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울을 공격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구 끝날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 사실은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를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우선의 행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장된 행복만 있습니다. 포장된 행복만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상황이 안식이 없습니다. 많은 운동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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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도 현장이 필요합니다. 성교 현장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와 성교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선교 운동 속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작은 은신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를 깨닫게 하소서 원죄를 깨닫게 하소서 사단의 존재를 깨닫게 하소서 지옥 배경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의 은양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양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양을 깨닫게 하소서 Christ as the true king 참 세상으로 참 선지자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현장에 사단을 박살려 주옵소서 한계에 말씀드리는 전세계 영원들에게 크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하옵소서. 그들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늘 군대를 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보험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들을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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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전세계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워천 리존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크리스토가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백 절대 미전도 종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들 속에 크리스토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우로 지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카라치 유니버스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미션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한 번 큰 컨퍼런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 기도운동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연합 성교운동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인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라데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라데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펠카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펠카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8,000만의 무슬림을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펠카! 할렐루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